한국을 아래에 배우는 한국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한국을 한번 그릴게요 그에...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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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우리 오늘 저는 뭐예요?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일단 자녀produ고 하단본 왔구나 야채께 있는 노래 Taiwan 한국방 영국 Jorda jij유의 sources 한국어로 지민 언제 англий어 아, 저냐? 아, 저냐? 아, 저냐? 어깨야, 보여줘. 어깨가 먹어야지. 강 노원. 끝유 관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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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너무 많다. 음료는 너무 많다. 군데도 엄청 맛바. 몇 번? 오. 오. 세 번. third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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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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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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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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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그러니까 고추를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건가? 특군라 릇냉 응 릇냉 근데 이거 오이가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응 이거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지켜줄게 안 꺾어? 됐다 낭둥이 맛있네 와 와 맛있네 근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좀 부드럽지? 그러니까 그래서 릇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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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릇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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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먹어봐 릇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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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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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닥스 바피우주만 지안 못가토 너와 솔직하게 진짜 솔직히 베트남에 와서 먹어본 종이 제일 맛있었어 최후 넘버원 지금까지의 최후 네 나 문 Russian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